지금부터 듣기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보기 문제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불 정답은 4번입니다. 1번 문제입니다. 배를 좋아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배를 좋아해요. 2번 문제입니다. 감이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감이 있어요. 그림을 보고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가방입니다. 2번 구두입니다. 3번 책상입니다. 4번 전화기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3번 문제입니다. 내일은 5월 4번째 일요일입니다. 그저께는 며칠입니까? 다시 들으십시오. 내일은 5월 4번째 일요일입니다. 그저께는 며칠입니까? 4번입니다. 4번 문제입니다. 1번 동물입니다. 1번 동물입니다. 2번 인간입니다. 3번 인형입니다. 4번 새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5번 문제입니다. 1번 1번 23억 6547만 987원입니다. 2번 2억 3654만 7987원입니다. 3번 2365만 4987원입니다. 4번 2365만 4987원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다시 들으십시오. 1번 23억 6547만 987원입니다. 2번 2억 3654만 7987원입니다. 3번 2365만 4987원입니다. 4번 4번 233억 6547만 987원입니다. 4번 6번 문제입니다. 2번 2시에 하는 영화 어른표 3장 주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2시에 하는 영화 어른표 3장 주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7번 7번 문제입니다. 1번 수박이 3통 있어요. 2번 수박이 3척 있어요. 3번 수박이 3자루 있어요. 4번 수박이 3공기 있어요. 4번 다시 들으십시오. 1번 수박이 3통 있어요. 2번 수박이 3척 있어요. 3번 수박이 3자루 있어요. 4번 수박이 3공기 있어요. 4번 수박이 3공기 있어요. 4번 수박이 3통 있어요. 4번 8번 8번 문제입니다. 어느 쪽 일을 하고 싶어요? 제조업이요. 다시 들으십시오. 어느 쪽 일을 하고 싶어요? 제조업이요. 9번 9번 문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10번 와, 이 꽃 정말 잘 그렸네요. 네, 진짜 꽃 같아요. 다시 들으십시오. 와, 이 꽃 정말 잘 그렸네요. 네, 진짜 꽃 같아요.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그 사람 직업이 뭐예요? 정답은 1번입니다. 11번 문제입니다. 어제 회사에 왜 안 나왔어요? 1번 피곤해서 쉴 거예요. 2번 몸이 아파서 못 왔어요. 3번 집에서 8시에 나왔어요. 4번 회사에서 할 일이 많았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다시 들으십시오. 회사에서 할 일이 많았어요. 12번 문제입니다. 지금 이 기계를 사용해도 돼요? 아니요. 내일 사러 갈 거예요. 다시 들으십시오. 지금 이 기계를 사용해도 돼요? 1번. 아니요. 사용해도 돼요. 2번. 아니요. 지금 수리 중이에요. 3번. 아니요. 기계를 끄면 안 돼요. 4번. 아니요. 내일 사러 갈 거예요. 13번 문제입니다. 이 수박은 한 통에 얼마예요? 1번. 수박이 많아요. 2번. 수박 한 통 주세요. 3번. 수박이 참 맛있어요. 4번. 한 통에 2만 원이에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 수박은 한 통에 얼마예요? 1번. 수박이 많아요. 2번. 수박 한 통 주세요. 3번. 수박이 참 맛있어요. 4번. 한 통에 2만 원이에요. 3번. 수박이 참 맛있어요. 다음을 듣고 보기와 같이 대화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보기. 요즘 한국어를 공부해요? 네. 한국 친구한테서 한국어를 배워요. 4번. 정답은 4번입니다. 어머, 민수 씨. 민수 씨도 이 근처에 살아요? 아니요. 친구가 이 근처에 살아서 놀러 왔어요. 아니요. 친구가 이 근처에 살아서 놀러 왔어요. 15번 문제입니다. 우와, 여기 볼 것도 많고 재미있네요. 민수 씨, 여기에 자주 와요? 아니요. 저도 처음이에요. 지난주에 텔레비전에서 보고 알았어요. 그렇구나. 다음에 친구들하고도 다시 오고 싶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우와, 여기 볼 것도 많고 재미있네요. 우와, 여기 볼 것도 많고 재미있네요. 민수 씨, 여기에 자주 와요? 아니요. 저도 처음이에요. 지난주에 텔레비전에서 보고 알았어요. 그렇구나. 다음에 친구들하고도 다시 오고 싶어요. 16번 문제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민수 씨, 내일 눈이 올 것 같아요. 그래요? 눈이 오면 산에는 못 가겠지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하지요? 다음 주에는 모두 바쁜데. 그런데 눈이 안 올 수도 있어요. 제가 내일 아침에 다시 전화할게요. 다시 들으십시오. 여보세요? 민수 씨, 내일 눈이 올 것 같아요. 그래요? 눈이 오면 산에는 못 가겠지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하지요? 다음 주에는 모두 바쁜데. 그런데 눈이 안 올 수도 있어요. 제가 내일 아침에 다시 전화할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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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번 문제입니다. 체류기간을 연장하고 싶은데요. 네. 그럼 우선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허가를 받아야 해요. 거기에서 취업기간 연장 신청서를 접수하고 심사를 받으세요. 체류 연장 허가를 안 받고 일하면 불법 체류가 되니까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꼭 신청하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체류기간을 연장하고 싶은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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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우선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허가를 받아야 해요. 거기에서 취업기간 연장 신청서를 접수하고 심사를 받으세요. 체류 연장 허가를 안 받고 일하면 불법 체류가 되니까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꼭 신청하세요. 18번 문제입니다. 저는 치즈를 만드는 공장에서 일합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깨끗한 우유만 사용해서 치즈를 만들기 때문에 치즈가 아주 맛이 있습니다. 우리는 공장에 들어갈 때 방진복을 입고 에어샤워를 해서 먼지를 모두 엎게 합니다. 깨끗한 곳에서 치즈를 만들어야 좋은 치즈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일하기 전에 남자 직원은 담배를 피우면 안 되고 여자 직원은 화장을 진하게 하면 안 됩니다. 치즈에 나쁜 냄새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회사에서 만든 치즈는 냄새도 좋고 맛도 아주 좋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저는 치즈를 만드는 공장에서 일합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깨끗한 우유만 사용해서 치즈를 만들기 때문에 치즈가 아주 맛이 있습니다. 우리는 공장에 들어갈 때 방진복을 입고 에어샤워를 해서 먼지를 모두 엎게 합니다. 깨끗한 곳에서 치즈를 만들어야 좋은 치즈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일하기 전에 남자 직원은 담배를 피우면 안 되고 여자 직원은 화장을 진하게 하면 안 됩니다. 치즈에 나쁜 냄새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회사에서 만든 치즈는 냄새도 좋고 맛도 아주 좋습니다.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오늘도 저희 종이박물관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종이박물관에서는 잠시 후 2시, 2시부터 인형만들기 행사를 시작합니다. 종이로 인형을 만들고 싶은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1층 전시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온 스무 분께는 예쁜 선물도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도 저희 종이박물관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종이박물관에서는 잠시 후 2시, 2시부터 인형만들기 행사를 시작합니다. 종이박물관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종이로 인형을 만들고 싶은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1층 전시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신 스무 분께는 예쁜 선물도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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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